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가 가는 거 아니야 여행 7명이서 가는 건 처음 아니야 어 처음이지 휴가는 휴가 휴가 가는데 거기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지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휴가는 아니지 일단 카메라가 있는 거니까 휴가는 아니지 나는 제주도 하면 그거 생각나 제주도 하면 우리 또 성산일출봉 한번 가야지 어 한라산 아침에 갈 거야 진짜 한라산 가올래?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 가면 붙이는 사람 혼자 아 어 괜찮이네 어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어 지금 우리 다 한라산 혼자 우리 대본 없이? 응 막 그런 거 아예 짜는 거 그런 거 없지 벌칙 하자 그니까 한 명 그게 어느 정도 범위가 아니더라 패러 라이딩 근데 패러슛 없이 아 야 바다 낚시 하자 보트 어 그거 바다 낚시 한 번 하자 아저씨가 배를 타고 나가는 거야 백름이 한 명이 하구나 배 타고 나가는 거야 everybody look at me gonna stay I'm on a boat 밴 타고 I'm on a boat everybody look at me I'm on a boat I'm on a boat 데들어가면 진짜 해야 될 거야 뭐 되지? 우리 그 의자 하는 거 있잖아 아 유니카트 야 그거 보내야지 보내야지 유니카트 보내야지 여태 타고 조거리 가서 뭐 좀 chilling 근데 우리가 좋아할 일이 있어? 어? JYP 있네 우리 혹시 그 AMA 나왔던 아 네 잠시만요 우리 둘 셋 우리 셋 우리 셋 나왔던 우유 대중에서 계속 벌칙 같은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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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 해도 돼 벌칙 하나만 그래 하나만 진짜 센 거 밖에서 자는 거 너무 세 어차피 거기 방 세 개 밖에 없대 방 세 개 밖에 없는데 둘, 둘로 나누고 한 명은 그냥 차에서 자는 거야 차에서 자는 게 더 아 진짜 그거 짜증난다 그냥 바로 앞에 두고 텐트 텐트 텔드 챙겨서 어, 괜찮아 옛날에 1박 1같은데 너 해, 너 해 지는 사람, 지는 사람 근데 뭘 진다는 거야? 해가 진다고 뭔가를 줘야지 벌식하는 거야 아, 그게 맞아 금방 형 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죠 형 것만 드러내면 어떻게 해? 어떤 게임 통해서? 그거는 가서 정하면 돼 일단 벌식은 뭐 하기로 하고 어차피 우리 그 가면은 두 대 차가 있잖아 누가 택시적으로 운전해 택시? 택시처럼 운전기사 해가지고 형! 형! 내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다 깔아줄게 4명은 그 길이 몇 번 내릴 것 같아 지주도가 되게 자연 아니야? 그치? 불, 야채 다 산 올라가서 뽑아서 먹으면 돼 정국 아니야? 정국은 그 정국이 아니야 먹으면서 돈 벌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내가 제주도를 한 번 봤는데 내가 음식 좋아하는데 제주도 트럭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아 그래서 만들면서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요리 못하잖아 어? 나 잘해 나 지금 잘해 라면, 라면 푸자초하자 요리는 할 수 있어 나도 요리는 사실 근데 맛이 있냐? 엄마가 질문이 아니! 뚜둣클 일단 먹을 거니까 그래 itorOME 뚜둣가락하고 jets横이 잘 모르겠는데! 맛있지 야 상대방에 몸에 색깔 발라가지고 케בא 메이크업 메이크업 cleaned työ 핸드 담가 아니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냥 그 몸에 막 은색 다 발라가지고 뱀뱀이 약간 우리 팀에서 연예인 막 이런 거 많이 크게 있으니까 그냥 뱀뱀 옆에 세워놓고 푸드트럭 옆에다가 세워놓고 사진 찍어주기 이러고 있어 네 자 그럼 제주도 가서 푸드트럭 하는 거 난 좋은데 그냥 샐러드만 한다니까 푸드트럭 하려고 하는데 고기는 일단 메뉴부터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고기 있으니까 이렇게 아 메뉴도 지금 정할까? 아니 그건 되잖아 그냥 아까 그 뭐냐 야채 이렇게 다 썰어놓고 고기 해놓고 알아서 만들어 나는 일단은 다 맛있어 할 수 있는 셀프 셀프바 일단 고기가 중요한 거 같아 일단 고기를 무조건 하네 아 흑돼지 스테이크 그 비싸 비싸? 비싸면 파는 거지 비싸 비싸 비싸면 사람들이 조금 꺼려한단 말이야 맛이 없으면 안 우리 그때 가서 사먹었는데 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그니까 싸면서 따뜻한 걸 만들어야 돼 떡볶이 그러면 오뎅 순대 어 떡볶이 오뎅 순대 떡볶이가 만들 수 있냐니까 만들 수 있어 떡볶이야 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있거든 조리되어 있는 거 주먹밥 만들까? 어 그래서 그거 주먹밥에다가 주먹밥 해가지고 주먹밥이랑 샌드위치랑 구초밥 몇 개 갖다 놓고 나 유부초밥 만들 수 있어 국 같은 것도 있으면 좋지 않아 조그마한 국 같은 거 구기 힘들지 그런 거는 괜찮았어 사서 끓이면 돼 맞아 원래 다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때문에 조금만 사서 그걸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지? 치킨 마요 같은 거 치킨 그거 튀긴 거랑 올려서 마요네즈나 간장만 넣잖아 그런 거 같이 순밥에 안 볶아도 되고 그렇게 비벼먹으면 맛있는 거 너 자꾸 니가 먹고 싶은 거 아 안 그래 야 내가 제 입맛이 비슷할 때 한 거다 우리가 먹었던 것 중에서 간편하게 맛있었던 것 때문에 마가림밥 대우지 밥에 우리 추악의 도시락 알지? 밥에 힘들어 먹는 거 제주도 해물라면 제주도 해물라면 저기 형이 바닥 낚시를 하러 가야겠네 해산물 사야지 제주도에서 나오는 게 있어 딱새우 달고나 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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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트루스야 트루스 아니야 진짜 그렇게 들었어 트루스 괜찮은데? 팝콘 칠인 칠색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중식이든 뭐든 잘할 수 있는 요리 하나랑 잘 만들 수 있는 음명 하나 이렇게 준비해요 어 그래 그럼 세트 7개 세트는 1,2,3,4,5,6,7 그럼 메뉴가 7개 6,2,1,3,4,5,6,7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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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우리 세트 7개 그냥 번호로 하자 어 7셋인데 그냥 자기 자기 뽑는 걸 가지고 자기 그 세트를 자기가 그냥 짜와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우리 자 그러면은 음식 두 개 응 음료는 너무 안해 그거 음료는 약간 쉬운 거 커피 커피 같은 경우는 그 기계가 있어야지 그 기계가 있어야지 형 형 사서 아니 이거 박스 두개 아이스티하고 커피 이렇게 사서 뭐 드실래요? 커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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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스타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엄청 큰 박스 샀는데 겨울인데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있지 있지 세 명은 음료 준비하고 네 명은 하나씩 이제 먹으러 야 음료 음료 준비할 사람 믹스 카피 나는 어른미랑 콜라 아니 이상한 거 사실 진짜 아니 나 나 오므라이스 만지고 싶어 나 오므라이스 어려워 네 명 밥하고 세 명 음료 그냥 계란 프라이드 컵팀 할까? 오케이 자 오케이 끝 그러면 푸드트럭 이름 푸드트럭 이름? 세븐 트럭 트럭 세븐 갓 트럭 아이스크림 세븐 헤븐 세븐 헤븐 세븐 트럭 세븐 트럭 세븐 트럭 세븐 트럭 세븐 트럭 세븐 트럭 아니면 약간 심플하고 뭔가 임팩트 있게 밥 먹고가 어때 밥 먹고가 이게 없네 오미지 oma 세븐 세븐 트럭 굉기 형 앞에 기억 다 잃어버렸던 자 됐어, 그럼 자, 제주도 가봅시다 반가워요 형태 뭔가 더 밝아, 아니냐? 요! 워스업! 저희가 새벽!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를 가잖아요 야, 우리 진짜 이번에 가서 진짜 편하게 쉬고 오자 네, 이번에 멤버들끼리 오랜만에 편하게 쉬고 오자 한 번 잠깐만 진짜 옆에서 계시고 싶어 집은 그때보다 좋을걸? 나는 저번에 우리 숙소 있었지 저기에 제주도 갈 때 어디 갔지? 그 2층 침대 몇 개 있었잖아 형, 바다 낚시 그리고 그건 한강 기억나는데 숙소 기억이 나 근데 나는 왜냐면 왜 좋은지 그거 알아? 2층 침대 있었잖아 한 바로 바로 옆에 그거 우리 연습생 기억이 나 아 연습생 우리 그때 진짜 그 조그맣지 2층 침대? 어 2층 침대에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같이 자는 거 그랬잖아 저는 항상 그랬고 있는데 저는 7명이서 우리끼리 어디든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었던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아니 그랬었는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도 어쨌든 뭔가 쉬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그치? 그건 좋은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이제 갈 준비합니다 네 너무 아침 일찍부터 떠나가지고 네 아침 일찍부터 떠나면 있네요 네 너무 춥네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춥지만 제주도 가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여기가 또 춥지 않을까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도 좀 바다가 근처에 있으니까 약간 춥지 않을까? 약간 우리 이제 철새처럼 이 춥이를 이제 도망치고 아 혹시 제주도 가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귤 저는 제주도 가면은 귤 아 귤 그냥 돌멩이 수학여행? 아 수학여행 당연히 수학여행의 메카죠 제주도는 그냥 귤이랑 돌멩이 근데 이거 신기하게 제가 옛날 인터넷으로 봤는데 지금 머리만 있잖아요 땅 파면 몸이 있다 하는데 그거 진짜 이제 궁금해요 설마 아 착각하시네요 그 머리만 있지 않아요 그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다 있어요 머리만 있는 거는 다 있는 거 자세히 보면 손도 있어요 이게 다 제주도 아니면 이게 다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뒤에 여기 다 이게 거기까지 다 네 다 제주도예요 와 이거 걸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라 마운틴 쳐봐요 한라 제주도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 빙 빙 빙 빙 빙 빙 한라 마운틴 대박이다 근데 올라.. 어떻게 올라가? 그냥 등산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여기 생겼어? 네 여기서 푸드트럭하면 아무도 안 사겠다 아니 거기서 푸드트럭하면 안 되죠 신기했던 제주 도깨비 도로 체험기 읽어봐야겠다 오후 29일에 체험기 제주 여행 올 때마다 들릴까 말까 고민했던 제주 도깨비 도로를 들려보았어요 명칭에 걸맞게 도깨비 현상 조형 물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깨비는 원래 괴물인가? 괴물이라기보단 괴물인가? 모르겠다 난 제주도는 흑돼지가 있는 거잖아 제주도는 해물라면이에요 해물라면이네 해물라면 해물라면 갈치조림 흑돼지 너무 먹고 싶네요 저 어머 이거 싱싱하고 두툼한 돌우럭과 굉장히 속이 편했던 조림 소스가 맞나 와 이거는 무슨 이분 아주 신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직접 운전해야 되잖아 아 그건 진짜 다르네 우리 거기 가서 직접 운전 안 했었잖아 그치 나 운전면허증 나왔어 나 뽑아왔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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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았어? 아 부러워 오빠가 면헌증 뽑았다 면헌증 뽑았다 널 데리러다 와 되게 사장님이 나왔네? 형성진이 별로냐? 글말할 줄 알았다 아 헤엘 너 되게 화나있어 보여 나 되게 자다 일어난 것 같아 남자다잉? 향수 뿌린다잉? 응? 남자다잉 보면서 좋은 향기가나 피 하는 phases 뿌리 아빠라면서요 음? 알рат inform 네, 여러분 지금 몇 시지? 이제 거의 6시? 6시 좀 지났나? 6시 46분 이제 갱포공항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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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 좋지? 어, 그냥 안 했는데. 단수에 팔도 남아냐고. 아우, 뭐 해. 너무 안 부른다. 풀내는 마음을 안고 다들 학생 철이에요. 레츠기ип 출발! 뱀뱀은 혹시 제주도 가는 거야? 파리 가는 거야? 아니에요. 너무 기르니까요, 이게. 지금 파리지행인데요, 갑시다 일단.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이고 추워. 항공기는 깊고 오한 짙은 안개로 인하여 9시, 9시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탑승 시각을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제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제주도 가는 중인데 지금 날씨가 안 오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를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개 베베. 앞이 안 보여. 멘불들 다 어디 갔을 거야? 저 왜 갑자기 혼자 됐지? 졸려요, 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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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4 내 번호 01004 그래도 살짝 마음속으로 살짝 나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제주도가 있는데 아 왜 그런 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옛날보다 좀 많이 귀여워 이게 카메라가 이상하네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맞아 원래 이렇게 가까이 돼도 그니까 사귀는 거 같아 인내순 기다립니다 시켰어요 몸이 그냥 이 아프네 어 이렇게 아침에 고아 안 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아니구나 나왔네요 핫초코 아무것도 못하시네 이제 이렇게 해 들어갈까요? 여기에 서서 쿠키랑 핫초코 완벽한 아침밥이죠? 여기 왔어? 핫초코 핫초코 핫초코? 핫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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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시간 안 좋은데 이게 미정인데 미정? 아예 미정인데 비정? 유옹 마피아 형은 지금 찍고 있네요 마피아 형은 지금 찍고 있네요 쓰읍 헣 헣 헣 헣 헣 헣 헣 헣 헣 해 비행이 탔습니다 Farm 아 제주도로 갑니다 아.. 아잇 원래 컨셉.. 이거 컨셉은 쉬라고 하는 건데 고생하라고 하네 원래 힐링인데 어 원래 힐링 여행인데 푸드트럭으로 고생하라고 하네 아 그렇죠 잘 잘 나가고 우리 멍에 목소리 키 좋아했어 손이 나네 이제 가는데 제가 추워가 좀 출발 나는 솔직히 엄청 가쁜데 가봤는데 물이..물 안에 안 들어가봤어 아.. 뭐하는지 알아? 추운데.. 막간에 다 돌려서 아.. 근데 솔직히 엄청 가쁜데 진짜 여기 추운데 진짜 여기 추운데 제주도 왠지 추울 것 같은데 제주도 바람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가니까 여러분 아.. 가서도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상 못 하겠어요 네.. 솔직히 가서 갑자기.. 잠깐 니나들 아니고 근데 이제는 니네 알아서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집 뺏을도 있고 아 진짜.. 갑자기.. 갑자기 정을 낼 수도 있어 어.. 네.. 갑자기 정을 낼 수도 있어 진짜 아닌 것 같아 알아서 밥 찾고 당황했어 우리는 일단 이게 이제 추부하니까 이게 일단 추부하니까 우리는 이따야 다시 찾을게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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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없는 사람도 밖에서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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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런보기니 하나요 ㅎㅎ 아이들 나 램mus Sometimes 어이없다 가자가자 Far Cry 우리... 우리가 타ốt 차 우리가 올 것도 많아 우리 오픈가 사실 오픈가sa 이 추운 날 아니 거짓말이 지 musun 거짓말이지? 이거 아니야? 아, 뭐야? 믿냐? 믿냐? 우리 못 간다 이거 나 제본 차 탈까? 우리 차는? 나 무서워, 안 되겠어 차가 어디 갔어요? 믿어도 되겠지? 근데 제본이 형 믿어도 되는 부분? 블루투스인가? 너가 진짜 튈 거야? 내가 줄게 이 차 할 줄 알았는데 출발 어, 감사해요 가자 키리키리 런더스포 키리키리 런더스포 추워? 조금? 지금? 안녕 근데 우리 어디 가는지 알아? 바이 저기 이거 아까 안녕 뭘 해야 되냐? 진짜 나 명막하다 그 우리 푸드트럭? 그 우리 푸드트럭? 우리 푸드트럭은 아 막막하잖아 뭘 해야 되지 여기 앞에서 안 보여?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고 있어요 형? 차 오고 있어 차 오고 있어? 잘 보여? 잘 보여? 나는 잘은 아닌데 지금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실패 나이 나이 형 형 나쁘지 않아 sorte 나쁘지 않아? 되게 습쓸어한다 보여주세요 잘하잖아요 읽어줘요? 그 마이크? 네 차 차고 이동할 때 멤버들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솔직히 이거 뭐 우리 솔직하니까 자죠? 자거나 자거나 영재형 목 풀거나 재범이 형 뭐 음악 듣거나 진영이 형 영상 보거나 그리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있는데 먹거나 하나 하나 먹기 이거 들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해 이거 나보비 탄생 노래야 Shut up! 이거 나보비 탄생 노래야 나보비 야 과보비 다행히 나보비 저거 나보비 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олж 팬분들이 질투하겠다 계속 여 motsów 자 음악을 들어볼까? 네 노래 좀 틀어주세요 저 노래 좀 부르고 싶거든요 어떤 거 듣고 싶어? 진짜 형이 생각할 때 턴업이라고 생각하는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이 노래 좋아! 뭐야 이거? 이 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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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아 귀여웠어 너만 보여 나 없어 가 가 가 가 야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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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는 이 눈빛이 불안해 현실 Woman 달콤한 꿈처럼 너에게 다가가네 감사 안을래 이대로 멈췄으면 해 다 두고 싶어 다 두고 싶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다가 어떻게? 내 맘에 불태지르라는지 안절부절못해 내 모습 어서 신호를 보낼 딱 한마디면 돼 발에 불 떨어져서 널 갖고 싶어 됐어 어서 내게 말을 해 딱 한마디면 돼 와우! 저희 게임에 들어가도 돼요? 오 대박! 야 우린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짝사랑 바라기 잔다는데? 제 방은 어디냐면요? 제 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 여기 쓰고 싶다 네? 굿나잇 나 여기 쓸게 나도 여기 야 드라이버들 수고했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에이 영재형, 잭슨형 올라와 3명 있어야 될 만큼 여기가 여기만 치는 데 없어 3명 있어야 될 만큼 2,2,2로 나는 거실에 거실 없는 거지 그러면? 거실 내가 잔다? 나 거실 지는 사람 고를 수 없어 지는 사람 고를 수 없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너무 운명이었다 야 나 여기 생각해 여기 생각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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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긴 방 뭐야? 땅바닥 그냥 스티비드 유 솔직히 아 나쁘지 않아 일단 여기 한 범이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로 한 침대에서 한 침대에서 한 침대에서 우리 손 여기 여기 아 나쁘지 않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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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화장실 너 오지마 이제 우리 뭔가 해야지 휘한거 뭘 해야 돼? 지금 쉬어야지 밥을 먹고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라면 있다 라야 라면 있어 라면 야 미안하지만 그 때는 야 야 계란 너무 많아요 대단했다 어 야 마이크 대단했다 괜찮아? 야 헤이 여러분 내가 탈을 줄게 헤이 야야 내가 탈을 줄게 야 너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여기 그냥 밥 먹자 이거 그러면 반 세 명 정도는 장 보러 갔다 오고 장을 해봐 일단 밥 먹자 우리 벌어 건돈이 없는데 일단 밥 먹어 건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봐 휴지껏 휴지껏 야 이거 컵밥 야 이거 팔자 하하하하 우리 일단 푸드트럭을 할 건데 잭슨, 뱀뱀, 마크는 어 마실 거 마실 거 영재형이랑 나랑 진영이 형이랑 재범이 형이랑 밥 밥 근데 밥을 뭐 할 거야? 어? 주먹밥을 할 거야 추억이 도시락 같은 거 할 거야? 찌꺼야 치킴마요 같은 거예요 햇빼 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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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데 앤데에 단ちゃん 우리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겨울이니까 같은 거 오, 외이자 같이 준비하잖아 술안 카페에서 외이자식 쉽지 수영을 포장마스처럼 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나? 아니면은 컵밥같이 컵이 3새데 컵을 거기가 넣는 거야 아 형 컵밥 좋아하니까 컵밥은 사람이 그래 컵에다가 밥 고기, 야채 이렇게 어때? 그래, 그게 컵밥 그게 컵밥이야? 근데 컵을 좀 크게 그래서 컵 같은 거를 종이컵을 이것도 좀 큰 사이즈에 잡아주고 컵밥처럼 좋아 일단 다 끝! 일단 정했어, 일단 컵밥! 일단 우리 계란 후라이드를 누가 제일 깔끔하게 잘 붙이나 한번 해보자 계란 후라이드에 다 붙이면 되죠, 지금 계란? 니네 그냥 한 줍시에 올려있다 계란 후라이드가 그냥 계란이지? 이거 봐야! 그거 노란색 있는 거? 노란색 있는 거래? 잠깐만 너네 둘이 같이 여기 하나, 한 줍시에 올려 계란을 거기다가 해? 아, 믿어, 44 제가 얘 믿으래 아, 니네 항상 믿지 엄마가 가르쳤어 대박 어? 노른자 하기엔 너무 크지 않나? 뭐, 뭐 지금 계란 살만 하는데? 끝! 계란 후라이드, 누가 못하잖아 나 못하겠어 에이 형, 할 수는 알아? 할 수는 알아? 그리고? 시작해야지 자칫은 끝 아, 나도 시작이야? 아, 나도 시작이야? 아, 나 스타일로 해도 돼 형이 뭐해? 잘 안 돼 뭐야? trust me 어떻게? 됐어 뭐해? 끝났어? 응 다 만들었다고? 뭘? 뭘 한번 다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 궁금해 타란! 형 형 잘 안 해 됐어요 이쁘죠? 이쁘죠? 단수 계란 딱 놀리면 터지고 빵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할래요? 그 다음에 누가 할래요? 난 좀 잘 된 거 같아 이거면 다 만들어야 돼 잘 됐다 소금 안 줘? 소금 쳤어? 어? 소금 안 줘 원래 계란은 계란 맛으로 먹는 거야 처음에게요 안 먹고 안 먹고 당황했다 간장을 이게 뿌려서 먹는 거 맛있어 지금 먹잖아 네 일단 어? 너는 넣는 거 같아 아니 안 해봤어 근데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보려고 엠씨 하세요 그 현장 엠씨 있다 원곡 센씨 잘하고 있나요? 그냥 혹시 망랑.. 혹시 어물렛 만들고 있나요? 아 그냥 오 냄새 좋다 잭샤님꺼 오 냄새 좋은데요? 계란 2개 썼으니까 저 정도 돼야죠 오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근데 잭샤님꺼 저 뭐 이상한거 탔어요? 이거 손만 손만 네 이끈한거같이 이렇게 하니까 망했는데 이뻤는데 아 끝나봤지가 이거예요 맞아 돌려줘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져 오 잘 됐네 근데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유겸이가 만들자인가요? 네 나 할 줄 몰라 오 오 그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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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인거예요 만들어가는거죠 그렇죠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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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란자 터졌어요 네 여기가 그냥 배고프네요 네 원하는대로 안가고 있습니다 자리 너무 없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어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내일 컵업 위에 덮은 계란을 만드는데 오케이 점점 손은 좀 벗어나고 있는거 같아요 다들 오케이 점점 지금 컵업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손 벗어나고 있어요 아크가 아크 아 예 혹시 놈좌 광합해야지 아 놈좌 광합해야지 아 아 이미 망했죠 망했죠 망쓰 이렇게 어떻게 성과한 소리가ann나요? 망쓰 자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다치지 마세요 아 관한 끝났어요 죽을 이거 누가 먹나요? 네 다 먹어요 자 유겸씨 야 유겸과 같이 괜찮아 이거 치워야돼 치워야 돼. 이거 만든 다음에 치워. 해보게. 제가 스크럼블리. 오, 예. 바이바이 고쳐. 앤석. 에이. 와. 내가 보여줄게. 진짜 연습생인 줄 알았어. 연습생 시절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았어. 우리 연습생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유, 디. 유, 디. 연습생 시절이면 그. 뭘 필요한지 알아, 이제? 삼겹살. 아, 우와. 우리 연습생도 삼겹살. 황종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잖아. 옛날 숙소, 2층 숙소. 이모님 만들어준 감자탕이랑. 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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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제육. 스크림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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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들어갈까? 밥 들어갈까? 밥 들어갈까? 밥 들어갈까? 어떻게 계란볶음밥으로 만들어야 돼? 계란볶음밥이야? 계란은 그냥 거기까지야. 거기, 거기까지. 아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은. 나는 솔직히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어.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을 줄 알았어. 아, 왜 그래? 오늘 그냥 계란 앤 햇빵? 만들고 끝. 진짜 제주도까지 만들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란 지금 돌리는 거 알겠는데. 이거라도 먹고 있을까? 야, 뭘. 뭔가 하자. 어디 보자? 계란만 먼저. 스크램벌. 이 정도는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 제 거는. 그거야. 스타드. 새벽에 한 번. 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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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 여러분. 계란 다 끝났어. 우리. 벌써 좀 볼까? 스파드. 스파드. 뭐 하는 거야? 재범이 형. 너 어디에 가야 돼. 난 이거. 아니,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이거 계란. 볶음밥이니까. 이쪽에 간 다음에. 근데 계란만 고르자, 계란만. 나 솔직히 뱀뱀 거 비주얼 괜찮아. 얘 비주얼이 약간. 나 재범이 형 거. 먹고 싶게 생겼어. 나 뱀뱀 거. 절대 몬스터가 게임했잖아, 보마. 유리 형, 유리 형. 유리 형, 유리 형. 유리 형, 유리 형. 가오나 씨, 가오나 씨. 가오나 씨. 아, 그러네. 별명 거 잘했어. 근데 형이 좋아하는 건 이거. 뭔가 이렇게. 이거랑. 스테첩이랑 먹으면 좋아. 컵밥 위에 이거 올려도 괜찮긴 해. 나 이거 괜찮아. 유 형. 나도 이거. 이건 되게 생긴 게 귀엽다. 어. 이쪽은 좀 초라하다. 이거는 우리 집에서 먹는 거. 이거. 이거 업레지. 이거 짐용. 너 괜찮았는데. 너 괜찮았는데. 다시 살렸어, 다시. 다시 살렸어.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냥 결론. 결론은 다 잘했어. 한 명 봐봐, 다시. 풍요해. 난 이거야. 나도 이거. 나도 뱀뱀 거. 스팸. 나도 뱀뱀 거에요. 그럼 뱀뱀 이겼어. 뱀뱀 이겼다. 뱀 이겼어, 뱀 이겼어. 야, 우리 먹자. 이제 계란만 풍요해.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럼 너는 3일 동안 밥 다 네가 해. 완성하고 있어. 잠깐만. 네가 진짜 유경 좋아. 세 명이 우리를 위해 밥을 만들어준 거야. 3월 3시 볶음밥.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나 택시 형 거 먹고 싶어. 택시 형 좀. 좋아 봐, 형도. 내가 한 개의 소금 이런 걸 넣었지.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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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우. 뭐야? 맛 그 거 맛있네. 하하해, 봐봐. 한입만. 봐봐, 한입만. 봐봐, 한입만. 잠깐만, 이거는. 아직 익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계란인데. 이렇게 삼았다가 먹으니까 맛있다? 춤을 가 그럴 거 같아 됐어? 계란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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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거 끝. 미금아, 나 소금 한 조금만 줄 수 있어? 곧 끓였어. 뭐요? 황태국과? 이게 제일 안전이지. 제일 안전. 제일 안전은 제일 맛있고. 제일 우리가 먹던 맛. 김밥이 생각나네. 왜 밥 어디서 하나? 그래서 저도. 뜨거워? 안 먹을 거 다 했다. 이번엔 여기 아무튼 잘 찍어요. 영상처럼요. 여기가 여기. 초 ricin. 여기가 여기 있는 점. 그래. 이게 왜 이리 와. 지금 두 개. 여기 한탄만 해놓는 거예요. 휩쓰. 여기 Ice. 달콤할 거 같아. 근데 선생님 덩어라. 뱋밋한 점. 먹고 싶어. 멍롸. ений. 인형이요. 우리 지금 인생의 최고의 재발마다 안걸렸으면 목적으로 땡긋해. 왜 이렇게 건강해 우리. 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진짜 행복하게 먹고 있었는데. 와 이건 뭐야?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우리 나쁘지 않네. 이거 맛 한번 봐야 돼.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줘야 돼. 이거는 괜찮아? 좀 먹어라는데? 난 괜찮아. 이거보다 나아. 안 매워? 이따 먹고 치우자. 나 발발 지는 사람 설거지. 두 명, 두 명, 두 명. 나만 아니면 되지. 잘 먹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한 번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 만들고 저거. 저거. 음.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꺼렸어.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꺼렸어. 내가 꺼렸어. 이거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김치볶음밥 똑같아. 맛있어. 뭔가 스팸의 흥미인데? 진짜 할 말이 없다. 터졌네? 그래. 그래. 딱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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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스크도. 장구올 때. 잘 됐다. 개 있지? 개? 개를 사서. 개? 라면 끓여먹자. 아. 아. 라면에. 모든 국물에 개만 들어가면 바다 향이 나. 맞아. 여기 그때 자다듬 음식이 워낙할 수 있잖아. 세 명. 아. 그. 어. 낙지 하나 싸면. 싸고. 넣으면 되잖아. 아니면 진짜 이용 아끼게. 그거. 밥국 있잖아. 뭐지? 뭐라고 하지? 이거. 국내. 아. 죽. 아니 죽 말고. 밥. 아. 아. 뭐야. 누렁지 팡. 들어갈까봐. 아. 다 심리 먹을래? 어. 해볼까. 그냥 우리. 그냥 우리 사먹자. 그냥 제일 줘. 그냥 다시 서로 다 하자. 이제. 아. 야. 적어놓는다는 거 깜빡했다. 아. 여기도 적어놓으면 끝인데. 아. 야. 이거 놓고 밥에 비벼 놓으면. 오케이. 오 마이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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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생때도 이거 우리 사먹자 많이 먹었었는데. 돌자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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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케놔. 통케놔. 아. 미안. 이거 음식. 음식이지. 좀 가자. 다 먹었으면 좀 가. 아. 잘 먹었다. 야. 고생해라. 야. 아. 좀 고생하고. 파이팅. 잘 먹었어. 마음대로 어디로 나도 알아서 치우고 있는 거 나아 와 매너남 정말 뇌물이었는데 아 나무다 너는 끝까지 먹는 은하 친구야 아 많이 배고팠죠 형들 나 배불러 나 맨날 오지 안 웃어 이렇게? 섹시야 흑끝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응? 뭐 하겠어? 그냥 깨끗할 거 같습니다 아 아 네 해방 이렇게 칼 기운이 나의 수박 으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옳 참기름한 통 마가린 한 개 수룡무요 시골. 시골. 네. 네. 시골. 잠깐만요. 시골을 이제 다시. 이게 뭐라고요? 이쪽까지. 망하면 어떡하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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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왜냐면 택시 형 속이 나 장보 잘 할 것 같은데 디스카운트 잘 받을 것 같고 아닌데요? 뭐야 아니야? 형 가면 주무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그래서 4명은 누구 가는데? 진짜 중간 원래 음식 2명이서 2명 가고 우리 둘이 남고 근데 내 생각엔 너는 꾸며야 돼 100% 꾸며야 돼 막 형 장보러 가야 돼 장보러 갈 거야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왜? 왜 여기 남아? 여기 남아서 푸드 트럭 올 거야 푸드 트럭을 꾸며야지 누구 가? 지금? 지금 나 이렇게 3명 3명 확정해 꾸미려면 이름이 필요하니까 여기 쓰레기통 아닌데 이름 여기가 제주도잖아 제주도는 한라봉이 유명하단 말이야 한라봉? 그래서 세븐 괜찮네 커비 22 beyond 됐지 세븐 아가 봉 어? 아니면 여기 또 유명한 게 지복이 형이 스킬이 안돼 아 you're outra 내가 하 여기 사초리로 돌 아가범. 할아버지. 돌 아가범 이런 걸 해. 세븐 하르방. 근데 귀엽지 않냐? 세봉? 세봉 좋아.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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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너무 천스러워 이게. 너무 천스러워 너무 천스러워. 천스러워 너무. 빨리 하자.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세븐 때문에 파이팅하는 거 알겠는데. 하나 둘 셋.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했는데 편집 편집. 아니야 우리랑 그냥 같이 가. 지금 그냥 장볼. 왜? 아니야 이거. 이거 연가시 아예. 연가시?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와 커. 여친가? 여친가 어디서? 우와 씨. 야.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아니야. 메뚜기 아니야. 여기 영가시야. 이리 좀 할게요. 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식 같은 거 먹자. 간식 있어? 어 맞아. 우와 이런 거 또 팔아 자고? 우와 이게 진짜 편해. 아 우리 음식 보러 왔지? 우리 하나씩 사는 거 할래? 일곱 개. 이거 딱 봐도 다 핑크. 다 핑크 할까? 이거 안 예뻐. 이거 안 예뻐 형. 이거 예뻐. 이거 좀 잡았던 거 싫어하네. 이거 좀 잡았던 거 싫어하네. 아 오 왔네 아 근데 세우는 작다 나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뭔가 갑자기 우리가 오니까 꺼졌어 아니 고거 왜 타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외워드릴게요. 한번 구경해야 될까요? 구경하고 싶어요. 여는 법이 어떻게 돼요? 하편을 그냥 해가지고. 아, 여기다. 우와. 만내로 꾸며도 돼요, 이거를? 오, 이거. 우와, 대박이다. 와, 식탁 설마? 네, 여기서 소임도 드시고 해도 되거든요. 우와, 안에 이거 여러분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우와, 이거 진짜. 야, 여기 엄청 다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 우와, 신기해. 여기에. 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세 판을 제가 만들고 올 거예요. 내일 내 자리가 여기 있겠네. 너 여기서 계속 계란만 만들면 되는 거야. 일곱 명이 들어오기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시네. 뭐 드릴까요? 이런 거 다 떼야 돼요? 이런 건 다 지워도 되는 건가요? 아니, 지우면 안 돼요. 할 거면 여기 맞춰서 붙여서요. 아, 붙여서요? 이런 건 다 잘해야겠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하면 끝! 꾸며볼까? 꾸며볼까? 어저께는 우리가 내일 장사. 일단 우리가 타이틀 먼저 딱 하자. 이걸 붙여서 여기다 적어서 붙이자. 그래. 여기서부터 잡을까? 아, 여기서부터 잡아야 돼요? 어, 여기부터. 아, 사이즈? 235다. 235. 2.35. 와우. 이거 하나. 어, 36. I got it. and, 그건 뭐야? 됐지? 응. 오, 갖고 온 게 빨리. 83. 83. 이거 뭐야, 메뉴. 53. 53. 53, 와우. 이게 메인 메뉴? 어. 이거는 이제 음료수? 음료? 35. 지금, 35, 와우. 하이가. 여기는? 여기는 그냥 그림으로 하자. 여기에 붙여서 그림으로 하는 거야. 그림, 그림. 변베, 이제 시작하자. 여기가. 57. 이거는 그냥 우리 감으로 하면 되겠다. 꾸밀어 갑시다. 오케이. 저거 먹었지? 여기는 뭐 볼일이 없지? 아, 먹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 bibli Hahj 도착했어?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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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20년 20년 걸려요? 주소 잘못 쳤어 운전 너무 느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소 잘못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이거 유겸이는? 유겸이 형 하나씩 겸아 뭔데 저거? 뭔데? 접어바지 겸이는? 이거 밥 10kg 사는 거 밥 10kg? 응 식용유 한 통 계란 두 판? 식용유 하나? 식용유 하나? 식용유 하나? 아니 식용유 하나? 김 한봉구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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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 잔돈이냐면 항상 운전하면 거기 뭐지 터널? 터널 지나갈 때 항상 항상 줘야 되죠 잔돈 있어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안녕하세요 똑같은 음식 싫어요 똑같은 음식 싫어요 진짜 이럴 때 이런 거 드셔보세요 헤이 나무미야 이거 살까? 네 매운 거 한번 드셔보세요 날씨 추면날 스트레스 한번 형은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기가 맛있으니까 기가 맛있으니까? 야 제법 먹을게 있어 제법아 왜 돈을 벌어서 이걸 꼭 먹고 말 거예요 꼬막 꼬막 진짜 맛있는데 딱 삶아서 아이씨 홍합 탕해 먹고 그죠? 제법아 우리 돈 남으면 그거 살까? 뭐? 쭈꾸미 쭈꾸미야? 어 돈 남으면 매운 거 어 알겠어 일단 돈 남아 유겸 유겸아 멋있어 유겸 나 인형 쌀 10kg 쌀 10kg 10kg? 어 이거 하나 이거 만들기 어려워 알아 10kg 이렇게 2만 원인가? 10kg 잠깐만 이거 들어줘 10kg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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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하나 둘 셋 10kg 오 마이 갓 여기 설탕 여기 있다 설탕? 여기 위에 위에 완전 파란색 이게 나올 거야 어 그리고 여기 데리야끼 소스 데리야끼? 아 여기 있다 맞지 이거? 오케이 이거 한 통이면 돼? 간장? 그냥 간장이면 될려나? 맛 간장? 진간장이지 간장은 아 진간장이지 간장은 진간장이지 간장은 진간장이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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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판인가? 아니 30개? 계란 비싸지 않아? 뭐? 여러분 내일 애들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아침에 밥 해주고 싶은데 재료 좀 쌀게요 지금 재료 좀 쌀게요 지금 재료 좀 쌀게요 지금 굉장히 진해 이거만 있으면 돼 잠시만 숨은 우리도 좋아하니까 잠시만 잠시만 6개 이거 이거 아니야? 5개 아니야? 어 맞네 맞네 3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거 하나 그리고 어 맞아 맞아 오 잘했어 잘했어 대파 두 대랑 깐 양파 두 개랑 김치 이 근처에 다진 마늘이 하나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 아 네네네네네 다 맞은 걸로 아 네 그냥 다 맞은 걸로 갖고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진 마늘은 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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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루김 잘 샀다 가루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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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안 사는데 또 필요한 거 잠깐만 형이 그런 대파랑 양파를 샀어 대파 양파 그리고 하나 더 뭐 가져왔어 5개 파채 맞아 이거 뭐야 오늘 우리 바비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야 바비큐 하려면 고기가 모자라지 바비큐 고기 더 먹어야 되는데 다 했어 일단 살 건 다 샀어 야 여기 엄청 좋아 그냥 행복해 이 순간 왔어요 일단 스케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아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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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새의 세를 할까? 갓세븐의 세를 할까? 팬분들이 세니까 아이로 할까? 그냥 세로 할까? 세봉 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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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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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배미가 이런 거 잘해 세 똑같이 어이? 아이 아이 아가새가 새 아니야 아가새가 아이야 아가새 아 그러네? 새가 잭잭이잖아 아이야 그럼 갓세벤을 하자 아하 어 괜찮네 어 뭔가 세시범 같기도 하다 좀 느낌 있는데? 세범하고 중간에 중간에 그걸 하자 저걸 하고 우리 밴밤이 있니? 리을 리을 하네 아 맞다 리을이구나 레이는 어이인가? 어이 어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색칠은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우리가 이거 시옷 초록 이거 빨강 이거 초록 오렌지 빨강 어 나 오렌지 할게 나 초록 할게 나 빨강색 할게 색깔 우리 다 맞춰야 돼서 계속 색깔이 다를까봐 나 빨강색으로 뭐 칠해야 돼? 한다 한다 봉 봉 전체? 나는 I지 근데 이거 띄는 거는 다 그대로 띄자 봉 봉 칠한다? 어 웨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어 이제 애기 때 가면 나 학교 아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영재형 네? 열심히 합시다 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해서 힘든가? 그것도 귀여워 영재형 영재형 아니야 나 이거 이쁜거 같아 넋을 놨어 아니 진짜 이쁜거 같아 영재씨 혹시 주무시는거 아니죠? 아 안주무시는거 이거 이쁜거 같아 이 느낌이 딱 좋아 선생님 종이 떼는데 바닥에 그러면 아쉽게도 재범이 형이 힘들겠네 그렇지 우리가 힘든거 아니니까 재범이 형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 알아줘 나랑 뱀뱀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나 형이 이기도 안 꺼냈어 재범이 형 와 무서워 무서워지는데 어 이거는 잘 됐다 야 이건 진짜 무섭다 재범이 형 근데 재밌다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야 나게 아니고 그래 재밌으면 된거야 영재야 우리 재밌을려고 온거잖아 맞아 이거 놀려고 온거지 인생 힘든건가 인생 그럼 네 음식 팔의 음식 이거 재밌게 해도 돼 재밌게 해야지 재밌는데 맛있게 이런거 이쁘다 이렇게 된거 그래 우연의 미학 우연의 미학 노 우연 어? 그 스킬 실수 아니야 실수? 아니지 노 미스테이 아 근데 괜찮아 이렇게 부으면 근데 너 조심해야겠다 이제 옷에 묻겠다 미의 아 아 아 아 네? 뭐라 하셨어요? 그거 뭔지 알아 진짜 뭔지 알아 오래 앉아있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술인이신 꽃 같지 않아 예술인이신 아 아 아 아 예술인 도와주지 않으면 장난이 돼 장난이 돼 ㅎㅎㅎㅎㅎ 아직도 나도 하나 중 5분 안에 만들어야 돼? 1분? 그냥 계속 만들었는데 아 그래? 금방 할거 한번 해볼래? 5분 안에 만들어 오기 주군이 형 혼자 만들지? 기다릴게 나 마크랑 혼자 만들지? 안 들어오자 다같이 근데 진짜 이거 5분 안에 할 수 있어 밥을 해야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밥 없어 이건 안 돼 두 팀씩 들어갈까? 어어 근데 어차피 지금 밥 기다렸으니까 할 수가 없네 밥은 유겜이가 다 만들 거야 그럼 우리 밥 좀 기다렸다가? 그럼 유겜이 솔로 콘서트 할게요 네 이거는 밥 위에 다 넣고 자 얘들아 유겜이 탁하는 것도 보여주시오 오케이 보자 참치맛 양념 유겜아 너 밥 할 줄 알지? 어 이만큼 남긴 거 참치맛 양념? 쌀 씻고 아 근데 내일 만들면 쉽게 힘들겠다 진짜 데뷔 전에 엄마 식당 가서 열이 더워졌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뭐예요? 뭐예요? 너 식당에서 너 옛날에 태국 가서 식당하는 거 힘들었어? 멋있다 언제부터 했다고? 언제부터 했다고? 어머님 같이 때 외쳐가니 1년 멋있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밥 빵으로 만들어 볼게 일단 먼저 밀들 이걸로 해 내꺼는 다 같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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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거 같아. 네. 이거 먹을 거 같아. 이거 tacit. 그거 찍어 주셔. 택. 택 왔어? 그냥 해보고 있어. 이 정도래. 계속. 마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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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내 상으로. 이렇게. 내 상으로. 내가. 안 만들어졌어. 내가 아까 만든 거는 그냥 김밥 위에 김밥 위에 두 분 끼지만 이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 여기서 이거 이거 하지 말고 마지막 김치 김치 이거 마가린 버테물 마가린을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자르잖아 조그맣게 사람으로 잘라서 따뜻하게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밥이 따뜻하잖아 그래서 안에다가 넣어서 넣어서 녹게끔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계란 넣고 그 다음에 마가린을 한 번 덮어서 여기에다 크게 하나 떨구고 그 다음에 간장을 끓이는 거예요. 완성해면 밥 한번 먹어볼래? 안에 간장이 있어. 어. 아우 맛있는데 햄이랑 감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밥이랑 콩홍한 느낌 아니면 계란 안에 그거 소금 이런 거 좀 넣어야 하나 애매해 냄새는 좋은데 진짜? 이 정도 소금 먹어봐. 이거 맛있을 거야? 이제가? 어 어 밥 있으면 좋네 아까보다 그렇지? 여기 김치 먹으면 많이 음 아 아 소금 후추 그거랑 조금 조금 편편한 맛이 넣어야 돼 그렇지 않아? 아까보다 훨씬 낫다 네 근데 이 버터 간장이라서 원래 사과만들은 오쩌뿅이랑 그 나와린 박혁 박혁 혹시 요리사야? 어우 성세해 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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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어 중학교에서 어 요리수업 할 수 없어야 된다 우리 학교에 요리수업 있었어 요리수업도 배워? 어 어 역시 어 우리도 그런거 했었어 기술가정 아 기가시간 가정시간 가정 근데 베이킹 베이킹마라 베이킹? 어 베이킹마라 이거 아 그게 나한테 나한테 아 경맥 경맥? 가정 스팵 내가 고마워 유 say 날짱 겨울 데이킹마라 와 케익 다 연구 하 제발 신청 를 펼고 으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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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조금만 더 넣어줄래? 몇 개만? 어 더 넣어야 돼 이거 켜놓고 했어야 했는데 켜져 있어? 네 여태까지 아직 안 찼어 야채도 야채 줘봐 아직도 치유한 일인데? 김치 국물을 조금 줄래? 김치 줘봐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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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플라스틱이야 여기 밥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계속 치사 중인데? 양이 3개 양이 3개가 나올 것 같아요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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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have a look I just need to keep somebody I just need to blow up 네 내일 언제 처벌려 내일 과자 이걸 위에 올리지 먹어봐 Scientists 3번 안 돼. 푸짐한 상이다, 우리. 자유카로운 거 같아. 됐어, 됐어, 됐어. 그냥 그 정도만 해. 야, 기름까지 그러면 안 돼. 기름까지. 그... 내려놔. 그냥 내려놔. 어! 끝났어. 아니야, 3분 남았어. 아, 마크 형. 이게 이석같이? 이거 대박이다 드려봐요 오 잘 됐다 오 잘 됐다 잘 되긴 했는데 진짜 반송 많이 했어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없어? 여기 덩트밥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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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다 하나만 주워먹고 죄송합니다 이거 목살이라서 안 돼요? 다 튀고 갔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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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 형은 요경도 제일 맛있어 그냥 먹기 제일 좋을 거 같은데 어 잘 먹기 제일 좋은 거에요 연주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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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고 이렇게 완성 아 무서워 저기에다가 이제 양파 넣고 하면 돼 양파를 너무 많이 잘라버렸네 양파 고기 양파 식물 고기 고기 조금만 고기 요 오 또 고기 후 육 워 당장 머리빈 하나, 둘, 둘, 셋, 너도 갑자기 거짓말을 마시는데 나도 감자, 나도 감자 우리 하나씩 맛보자 일단 비벼볼까? 비벼줄게 일단 뭔가 많이 먹으니까 일단 비벼야 돼 근데 소스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네 마늘이랑 후추 스팸 이러면 필요하지 좀 낫지? 이거 먹어봐 너 아직 안 먹어봤어 괜찮아? 계단 봐? 그냥 계단 봐 왜? 다른 사람 거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어때? 팔만 해? 맛있는데? 맛있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울리자였어 이렇게 더 끌린다 진짜 잘한 거 같아 야 이거 이제 됐어 삼겹살 맛있어 우리 거는 콘칩 맛나? 맛있어 이거 저 함유 다 먹여볼게요 한번 맛보래 드시고 싶으신 분 말씀하세요 안 먹으려 안 먹으려 안 먹고 안 먹고 누나 저거 먹어 잠시만요 먹어볼 사랑 근데 왜 안 먹지? 이거 왜 안 먹지? 이거 왜 안 먹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두 명만 딱 다 그냥 주방 정리하게 하자 뭐 뭐든 간에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야 유명 아 유명이야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고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고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고 왜? 나 너무 멋있어 소감 소감 한마디 나가 나가 우리 다시 할게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보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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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이거 아니야 여기서 한 명만 빠져나가는 건가? 한 명만 빠져나가는 건가?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보 아니 진짜 진짜 아기 신나온다 한 명 더 안 내면 뒤인 거 가위 보 뭐야 아 박 형이 했으면 좋겠다 아 박 형이 해라 아 别 vertically 예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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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2장 이 영화나에 겁나 행복하네 누구 하세요? 누구 하세요? 뜨거 붙여야돼, 뜨거 붙여야돼 하늘을 어떻게 안 붙여야돼? 방금 우리 소감마켓 진짜 잠시만요 고마워 뭐라고 감사해요 작은 거에부터 감사할 줄 아냐 너무 작은 거인데 너무 최근에 하면서 멤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올해 진짜 우리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역시 우리 가을 라이브 통해서 우리의 우리 가을 라이브 통해서 거의 좋습니다 그래서 뭘로 이런 게 좀 빡세잖아 시간 없으면 그래도 내가 만약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이거를 그냥 새로운 걸 아예 준비를 해서 팬미팅 때 보여주자 이거지 나는 조금 아예 좋은 거지 우리의 장점들이 다 다른데 그걸 못 써먹으니까 맨날 그냥 따는 느낌의 노래 바꿔서 꾸며면 뭔가 팬들이 좀 더 재밌게 볼 거 같은데 난 진짜 아쉬운 건 그런 거야 운명과학 나와서 잘했어 뭐 뭐냐 뭐 그런 거 잘했어 그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한 번 더 보여주면 되는 그니까 한 번 더 부각되고 춤 잘 추는 것도 있고 근데 나는 뭐 이번에 그냥 그거 해보고 싶은 사람 새로운 걸 나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사람 나는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 뭐가 됐지 안유은 울러있던 세 명이 와서 같이 뒤에서 춤추고 얘가 막 세 왜 세 명아? 왜 힘들어? 나 우리가 우리 월로랑 월로나 하야나 이거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단지로 한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중에 여러분 다음 노래는 하여 사람들 고하여 이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노래 날 뻔 생리하여 고하여 고 생리하여 갑자기 생각났는데 밸링 온라인에서 팬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좋아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유겸이가 먼저 뛰어넘었죠 여보세요 노래 말하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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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내가 이 편지에 약간 차 안에서 내가 제가 드라이브 할 때 뭐 하냐고 들어왔네 아 뭔데? 뭔데 봐 두 번째야 팬들 궁금한 거 여행 갈 때 캐리오에 챙겨가는 아이템은 잠들기 전에 뭐 하는지 잠옷을 뭐 입는지 여러분 잠들기 전에 뭐 해? SNS 말해서 자기 전에 논의 가봐 나 거의 왜 죽어 거의 한 번 쉬워하게 아 캔드폰 게임 히트면서 그래도 누가 빨리 따지 용재형이랑 재현이 형 나 빨리 앉아 나 빨리 잠을 못 들어 어 뭐야 나랑 같이 따라서 내 옆에 있을 때 그래도 되게 잘 자 잘 자지 어? 니 옆에 있어서 그랬어 아니 텍스 형이 웃겨 근데 차에서 이해하다가 막 이렇게 어 맞아 우리 이거 해줘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자 텍스 형 그래 형 어떻게 생각해? 히트도 많이 이러고 있어 진형이 형 Què gén호로 나 안해 막이 형 이렇게 했었지? 나 알았대 지보드 병진이 형을 찍으라는 거 혹시 뭐야? 너 저거밖에 없어? 너 저거밖에 없어? 오늘 책 챙겨왔어 근데 이거랑 생각이나 특별히 있어 보이네 진짜 우리 이거 스피커로 MRT 틀어도 되잖아? 이걸로 틀 수 있어 자기 전에 뱅뱅뱅 부르고 잔다고? 그렇지 뱅뱅뱅 갑자기 자기 전에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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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고 뱅뱅뱅이 들으라고 해 뱅뱅뱅 들으라고 뱅뱅이 들으라고 우리 박형 Love Yourself 시킬래? 우리 박형 우리 박형 Love Yourself 시키냐고 우리 박형 Love Yourself 시키는 거야 우리 박형 Love Yourself 시키냐고 우리 박형 Love Yourself 시키냐고 박형 저녁뱅 아무도 즐겨자 행복해하는 기군 벗기진 않는데 그는 너무 너무 화 활약 easter 징그백 기억이 안 나 징그백 징그백 쭈봉 형 징그백 불러주세요 그 노래 들으시면 안 돼요? 징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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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 논에 성봉 징그백 For 형 이런 거 이거 다 넣으면 안 돼 지금 돌아서 난 나를 잡을 수 없는 거야 이거다 무슨 노래야 이거 달리자 많이 달리자 초딩 초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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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진짜 웃겨요 어? 서하야! 어? 아? 와, 대박이다 네, 얘들 좀 손 써도 돼요, 손 써도 돼요 저기요, 아저씨! 우리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버프해야지 중간 장점 중간 장점 봐봐요, 잘 어울리시네요 일곱 명이 들어오기엔 좀 힘들겠다 한 명이 강해서 어.. 바로 김 잘 샀다 이해를 안 했지? 이거 밥을 쓰면 되는데? 이거 일부러 혜진이 편집이 있어 먹어봐 둘째 노래야 이거 둘째 노래야 오우 혼자 있어 때면 창가에 비친 점 단이나 왜 그리 반가운지 바쁜 탕 듯 널 닮은 것 같아 널 보며 웃는 것 같아 네가 나를 볼 땐 같이 내가 너를 보내 수줍은 미소를 짓며 난 지금 너만 기다려 내 믿고 너만 기대해 진짜 맛있어 뜨거운 태양의 아침은 싫어 선선한 밤 이제 나를 부숴야 되겠지? 네? 응? 뭐해? 그냥 소고기 막 소고기 뭐해? 와우 큰일이 오케이 다 둘째 그럼 라멘 끓인 다음에 그걸로 라면 세컨돌리고 오케이 소고기가 너무 딱딱해졌어. 너무 오래 한 거 같아?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 소고기가 너무 딱딱해졌어. 너무 오래 한 거 같아? 너무 딱딱해졌어. 알겠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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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들어봐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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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엄청 많이 좋아. 다른 사람이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해. 짜잔. 짜잔. 나쁘지 않은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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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바람 소리 들었어? 해라 한다. 너무 무서웠어 일이야기 소고기 일이야기 소고기 일이야기 소고기 맛있다 오늘 아 다져서 생겨서 만들어준다 걱정이다 오늘 푸드트럭 앞뒤 손님 많이 몰리면 어떡해 좀 돈 많이 벌어야지 박구형 오늘 딱 서있어 도로 앞에 민원객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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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른들 맞춤까요? 고기 그러면 스텝이랑 형님이 만들었으니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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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슬퍼 다 같이 다시 말해 승희가 착하다 우리도 하고 뛰어뚱아 잘해 안 내로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로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로 진 거 가위 가위 보 나 완전하 serial 알았어 연습 게임 세 한 번 더 한번 나 이기게 해줘 이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게임이야 자 하나 둘 셋 밥 먹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있어요. 한 명은 뭘 하죠? 두 명이 이제 한 명 더 가면 버려주세요. 한 명이서 엄청 고생하는 거야. 고생한다 고생한다 고생한다. 기사할래? 기사할래? 근데 두 명이서 하는 게 덜 힘들지. 제일 위험한 사람. 무서워. 마크 형. 어차피 저기 자리 하나밖에 없죠? 그치? 어차피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한 명만 하면 이거. 우리 팀 무섭다. 덜 복잡해. 이거 덜 복잡해. 덜 복잡해. 가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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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가위바위보! 나의 situación. 너무 귀여워. 팩이는 왜 Ihnen 웃긴다! 귀여워. 이것도 왜 이 소리가 안 나니? 오늘 우리 뭐 하는 거야? 귤 잡으러 가야 되지 않아? 밥만 담아라, 따로 가야 돼. 밥만 담아라. 잡으러 가야지. 아, 나 거의 다 먹었어. 이거 먹고 있고? 아, 나 다 먹었어. 더 먹었어? 응. 네가 먹고 있는 거 네가 치러 버려야 되는데. 봐. 일단 세번이 한 번도 안 해보자. 나. 나? 나 어제 우리의 날이었어. 마크 형이랑 영재 형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마크 형 관련해. 메추리아 최rik 다음 제가 Corey 절취 그것도 오 저기요 네 저거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은 з Продолж한 우리 안 되나요? 네랑 있을진 내가 왜 이렇는지 만약에 내 손 들떠서 눈앞이 세 번여 내 맘속 깊은 것까지 날 켜줘 baby driving me crazy 예! 뭐니야? 뭐니 오네요 뭐니요? 예, 강릉은 뭔데요? ㅎㅎㅎㅎ 베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 난 너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제주도 귤 잡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터졌어요 제주도를 왔는데 네 그 귤로 주스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 팔아야 돼요 그거를 귤, 주스 필요한 만들어야 되니까 귤이 필요해요 근데 귤이 필요한데 제주도에 제일 좋은 귤에 있는 곳 바로 여기 찾으러 왔어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귤 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직접 본인들이 따셔서 어우 당연하죠 예예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와우 이쁘다 이거 좀 에? 이거 어떻게 와우 어? 감귤은 언제가 제일 맛있어? 지금 지금 딱 제일 맛있을 때 예예 오빠밤 위에 스파이더 으아아아 없잖아 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어 그거를 따실 때 이렇게 힘들게 막 우리 회사 한 번에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를 따주시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아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 예예 어차피 봄에 가지치기를 하니까 어차피 이제 가지는 이렇게 저희가 못 모르고 더 많이 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따다 보면은요 상처가 납니다 아 이렇게 상처가 되면 금방 부패가 되죠 예 거기도 자를 수 예예 이렇게요? 예예 그럼 예예예 잘라 주시면 돼요 와 삼둥이 삼둥이 오 거미 있어 음 베이비 거미 우와 거미다 거미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미같이 생겨가지고 나뭇잎이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빨리 끝내자 우리는 빨리 준비해보자 볶음김치가 오래 걸리겠다 볶음김치가 오래 걸리겠다 이게 썰은 김치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 생각이었대 그냥 뭐하냐? 뭐해? 뭐하는데? 양념장 만드는데? 아 어? 이거 뭐가 있는데? 와우 퍼펙트 순조롭게 준비가 되도록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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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양을 요리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참 20인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20인분 안 되겠어 이거 한 3인분밖에 안 나오겠지 20인분이면 그거를 형 개선만 더 해주는 거 아 아 야 근데 너도 이 너 한 10인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념장으로? 어 10인분 될 거 같아 약간 아 아 약간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10인분 이거 감이 안 와요 이거 약간 다들 모르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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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많이 해가야 되는 건지 남따라도 많이 하는 게 나아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러면 양파도 다시 한 번 썰어야 돼 어 볶음김치바이브 나온다 진짜 이거 편해 볶음김치랑 약간 달달한 거잖아 볶음김치 잘 나온 거 같아 그래 왜 아니 짜장장에 하네 너무 맛있다 먹을 때만 맛있지 할 때는 참 왜 더 맛있어 보여 갑자기 몰라 한 번 맛을 보자 약간 어떤 맛이야? 약간 짠 거 아닌 짠 거 같은 거에요 나 왜 몰랐지? 그렇지 않냐? 야 맛있어 역시 참 기려해 아 참기름 버프 참기름을 안 넣었어? 어 참기름을 넣으니까 달라지네 괜찮아 이 정도 짬은 밥과 마요네즈를 커버하지 띠용! 그런 줄 알아? 요리왕이야 띠용! 오! 오! 맞는데 영재형 눈알이 띠용 인지용! 원지용 귤 따러 갈 거야 아 근데 귤 따러 가는 거 불안이 해 놨지 나도 상겨나? 어 나도 그건 좋은데 와 이거 퍼펙트 귤 와 이거 퍼펙트 귤 와 이거 진짜 퍼펙트 귤인데 야 재밌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엘 대박이다 유 내꺼 훔쳤지? 너 인제 거짓말해 뭔 소리야? 홈쳤어 아잇 진짜 야 니가 이런 짓 하는 사람 같아? 어 와 진짜 짝스민 못됐다 진짜 못됐다 난 요즘 딱 웃었는데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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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잘 따야는데 괜찮다고 나 진짜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매마 저기 몇 명 올까? 2시간이니까 아마도 100명? 100명? 제일 많으면 100명? 이 정도는 안 올 거 같은데 팬들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위해서 일하는 거야? 지금? 어 우리 위해서? 내일 위해서? 내일 위해서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플러스 플러스야 팬들 위해서 근데 우리 위해서 얘들아 진영아 어? 막형 우리 굿 누구 제일 많이 따다면 제일 적게 따는 사람이 벌칙 받자 두 사람 오늘 설거지 하긴 오케이 그냥 다른 걸 하자 두 사람이 이거 다 따면 나중에 이거 옮겨놓기 어? 어? 안 돼 나 만질 거야 나 만질 거야 나 만질 거야 거기에 어울리는 fashion look 아이 저 커피 떼졌어 1부분이에요 그죠?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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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여섯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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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곱 일일이곱 서른 일곱 서른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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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꼴찌다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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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다섯 개 복 세줘 난 다섯 개가 있어 아냐 coeur 난jem 야영상 Pleshaped juk Compan 당연하지 형이 이거 못다 갔다 하자 우리 형은 어떻게? 되게 많이 땄어 진짜 맛있어요 너무 시원해 지금 8개는 넘었다 짝승은 한 컵 10개 필요할 거야 너무 작아서 차에서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을게 어 몇 끼는 괴롭힐 것 같아 안녕 안녕 가시죠 아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이게 아직 20인분이 안 됐다는 거지? 이 볶음김치가 맛있어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약간 바이브가 좀 힘든 바이브 같아요 아 형이 쭉 날라 그래 엄마 내가 앞으로 또 가갈게 엄마 네? 아 이러다가 참치캠 따는 달인 될 거 같아요 나 오늘 저녁에 김치 안 먹을라고 나 삼겹살 안 먹고 싶어 지금 이게 먹을 때 맛있게 됐네 아 맛있게 되긴 했어 맛있게는 됐는데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좀 약간 아니야 김치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잠깐 약간 정신 놓을 거 같아 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 너무 양이 많아 생각보다 아 정말 이제 이제는 이제 힐링이 아닌가를 확실히 깨달은 거 같아요 제가 좀 솔직히 가서 갑자기 잠깐 니나들 아 근데 이제는 니네 알아서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팀 뺏을도 있고 아 진짜 그건 그건 좀 아닌 거 같아 갑자기 정글될 수도 있어 오 맨 그 생각에 막 갑자기 정글돼 아 아 아 다시 나 한 몇 주간 요리 안 할 거 같아 그냥 빨리 평생 할 거 다 하는 거 보니 아 요리는 그렇다 치고 고기를 다시 굽고 싶지 않아 나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아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진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밥상을 드려야 할지 엄마 아 감귤 따러 갈 걸 아니 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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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야 야 야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끓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끓기 시작했다 랄라라라라라라라 그거를 마크로 시켜줘 내가 밥으로 해야 돼서 마크야 너 잘 맞다 여기 밑에 이거 휴지만 좀 깔아줘 뭐 먹을 수 있어? 먹을 게 있어? 먹을 거? 아니 우리 먹을 거 없지 와, 이거 다 하려면 어떡해. 갑자기 물감이 그리워. 이제 대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셔. 고맙습니다. 아, 따뜻하게. 뭐야? 잠시 안 된다. 어떤 미국이 하시는지 뭐. 다시 가볼게요. 빨리 도착해서 가야겠어요? iku. 죄송합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뭔 소리가 lignet. 그럼 내 얼굴을 안보이고 내 피부에. 너무 쭉쭉쭉쭉. 아, 나의 얼굴을 보여줬어 내가 앞으로 가줄게 운행은 즐거웠어 너무 오랫동안 운행하면 재미가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아빠 나이 되면 운행이 재미없어 그럼 형은 지금 재미있어? 어, 지금 완전 재미있어 나는 여기 프로듀스에서 왜 안 돼? 안녕 한 번 인사해 하이 그딴 모습만을 바라보다 어, 형들 여기 타? 그냥 나는 뭐 아무거나 타고 되지 우리 그냥 거기에 똑같이 어, 진영이 형도 여기 탈걸? 아, 좀 타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돼요 사라진다 그리고 그 동안 더는 걷는다 어떻게 가야 돼? 사이 그 전에 얼마나? 10분정도? 안 했어 15분 뒤에 잘 잔 그래서 I don't wanna smoke, I don't need a cream 아 10분 임조범의 다시 시작되는 도전! 여긴 좀 많아요 여긴 많아요 많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빠져나갑니다 너무 성급하게 나갔어 우시자 클리어 그냥 웃지요 난 항상 제주도 오면 그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없는 것 같다 또 한 방에 여긴 한 방에 여긴 한 방에 여긴 한 방에 여긴 한 방에 what to do 진짜 случай 빨래 빡! 안녕하세요. 차 탕 했잖아. 나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나도 그게 불안해, 그래서. 사람 없으면 내가 살게. 안녕, 안녕. 사진 찍어야지. 진짜 다 표정이 똑같아. 아까 준비 잘 했어? 유경이 밥만 했던 거 같은데. 와, 진짜 나빴어. 거기, 곤중이 20명 구웠어. 장혁자야. 20명, 20명. 와, 오늘 밤에 우리 볼링 칠을 갔대. 거짓말 진짜. 볼링 팀 일단 짜자. 그래, 나 박성 팀. 아니, 가위배보로 짜자. 솔직히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근데 솔직히 형은 둘은 나아줘.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싫어하면. 나 많이, 어리동안 못 췄어. 그리고 손이 요즘.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자. 아니, 아니. 그럼 이 동생은 어서요. 자, 잼디, 잼디. 잼디, 잼디. 아, 좋아. 마크 형이 나눠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자. 해보자. 마크 형이 여기. 객슨이 얘기. 하나, 둘, 셋. 자, 준비됐어? 오케이. 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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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계속 느끼네. 왜 이렇게 느끼네. 네. 사람을 왜 가리잖아. 둘이 갈라 그냥. 원래 박자 빠르잖아. 사람을 선택해. 사람을 선택해. 우리 가요. 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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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기야. 나 여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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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기게 해줘. 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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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ıld arte. 아아아. 잠시만. 희乾. 나 버려주는거야? 아니 이 Negro gir economy. 막. 아까 들어가는 게 뭐가 막. 오의 max. 진짜? 석요 우리 한組 한Markz 더 좋네. 아니 이기려면? 야. 아니 그리 아니라 있었 Golg. 아니면 심판을 해. 그거 ede. 실력으로 해야돼 이거. 아니 난 버려. immediately 자체 해보기 그냥 버렸으니까. 둘이 전 sufficient. 그럼은 원이색으로. 그럼 이거 든지로 하자. 두 partieschio 갑옷이. 다행이다! 묵지바 중에 묵지바 할 줄 몰라 꾸빈 안 냄지는 거 가위바위보 안 냄지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냄지는 거? 어? 됐어 됐어! 이거 알았잖아! 죄송해요! 미안하다 지구 형 힘 줬잖아 으시메야 싸워 망했다 못해서 야 너 너 이렇게 셋이야? 아 나 움직여야 돼 망했다 서로 망했다 아 망했다 괜찮아 너 잘 못해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영재에서 나 버렸어 그거 만약에 지면 뭐 해야 되는데? 지면 뭐 할까? 밤 설거지? 지면 제주도 영갱길 말고 걸어와 서울 수영아 우리 팀 멤버가 감이 걸리게 하면 안 되지 우리 팀 멤버가 감이 걸리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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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야 그거 어때? 그거 다 동행하면 우리 다시 가라고 나 이해 못겠어 그래 저 팀은 똑같은 애들 할 수밖에 없어 두 팀 따서 나 알았어 나 두 분 한번 생각했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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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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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애취 애취게 하려 어떡해 내 맘에 부채질을 하는지 안절부절 못해 내 모습 아사시 너를 보내 딱 한마디면 돼 발에 불 떨어졌어 널 갖고 싶어졌어 어서 내게 말을 해 딱 한마디면 돼 빌다는 너 너 말해줄래 girl 아저씨 너를 안켜 애굴 애굴 그 입술을 담긴 마로 섞어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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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란통? 어 반찬통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동물도 없는데 새도 새도 아 새 핵심에 있네 저기 우주산이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걸어야 돼 보건소 가서 이거 뗐잖아 응 이걸 보여드려야 돼 맞아 우리 검사 그 진짜 재밌게 했잖아 아 오 마이 갓 그러다 보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 진단 열받으로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여기지 아닌 거 같아 아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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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리 우리 음식 맛있어도 성공할 수 없어 사람 봐 아 그랬냐 사람 먼지도 없어 네 애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네 진짜 마음이 웃기겠다 그리고 이라인 한번 하죠 우리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만남 뱅 gasket 은근 뱅 메일 뱅 자 에 엉 참치 마요가 핫하대 할렐미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네! 만들어봐 어딨어? 바깥을 열어줘 해 해 해 해 해 이거 소스 이거 불 없는 거구나 숨겨둘 파채 김치볶음 참치는 여기에 또 안줘도 될까? 참치는 안주고 야 무슨 냄새 안 나냐? 맘에 잘 해봅시다 여기 컵밥 팔아요 컵밥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어떡해요 저희 진짜 먹고 싶은데 저도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 사장님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아저씨 이렇게 올렸다 밥을 누가 주는데 우리 준비했어요 메뉴 한번 보고 메뉴 여기 메뉴 여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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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첫 번째 손님 왔어 대란만 하면 안 돼 아따 행복하다 나 너무 딱 대란만 하면 하루 오늘 생각하면 아 드레오브레 밥이 형도는 오케이 밥이 소중한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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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나 힘이 오 영재야 아니 거지руп 여기 매니에요 가 tongue 여기 오세요 빨리 지금 sure sự heures 안녕히 계세요 만났는데? 우리 앙카콩은 게 만났는데? 오케이, 메뉴 참치마요? 참치마요, 영재야! 참치마요 하나 더 참치마요, 영재야! 영재야, 참치마요 하나 더 아, 존심 상해 그리고 존심 상한다 참치마요보다 다른 것도 맛있어요 죄송한데 참치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경제 아니긴 한데 참치마요 별로 맛없어요 아니긴 한데,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 만들 게 없어요 거의 다 됐어요 참치마요 누구 시켰어요? 응 제가 수저를 꽂아드릴게요 한 주먹 줘? 한 주먹 줘? 감사합니다 몇 개 해야 돼? 스펠마나랑 대길링랑 하나만 바쁘게 해 갑자기 바쁘니까 멍떼게 해 아, 진짜? 얼른 웃어드릴게요 아, 진짜? 태어난 것 때문에 화이팅! 그 다음에 찾아주라 혹시 손김치 시키신 분 있을까요? 손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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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한번 해줘 아, 아니 여기도 어깨 하고 있었어 어깨 가만히 찾아뵙게 된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깨 어깨 지금 동심 온 것 같은데 어깨 맛있게 온 것 같은데 스펠마빵김치 어깨 어깨 아깨 아깨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봉이 형 숙여 왔다 숙여 왔다 이제 무슨 그림을 해 숙여 왔다 좀 놀라 하나 더 해주라 다시 다시 음 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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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줄래? 여기 어, 여기 여기 여 pig 와우 마크 형 감귤주스 하나 우와 와우 우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마크 형 감귤 하나 더 그리고 슈퍼 하나 왜 아무도 계란밥 안 시켜? 4,000원에 형! 형! 형 하나 쥐소! 형 하나 쥐소! 쥐소고 간장이랑! 바로 쓰러져 재료 준비가 억울해서 상탈은 뭐야? 아닙니다 한 거 아닌데 근데 이 귤은 우리 직접 잡고 왔어 잡고 왔어 왜 이렇게 커? 이거 하고 있는 게 커서 잡기가 어렵냐 이거 두 개 사와야 돼 괜찮아요 누구예요? 네 참교 하나 더 형 나 피스요 계란밥 알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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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하신 분들은 저쪽에서 대기해주세요 잠시만요 하나 하나 참치 두 개 템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따뜻하게 유겸아 유겸 템 하나 자 템 셋 참치 하나 템 셋 이제 유겸아 밥 유겸아 삼겹 됐다 됐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삼겹 삼겹은 재봉이 형이 해야 돼 재봉이 형이 해야 돼 아 재봉이 형이 해야 돼? 안 해요? 네 주문하실래요 여러분? 하나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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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이거 아 너 안다고? 아 예 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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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유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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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대란이 제일 많고 흑삼겹은 아직 아무것도 없고 간장 계속 만들면 돼 야 대기하시는 분들 차례대로 줄 쓰라고 그래 그리고 네가 받는 대로 계속 드려 마실 건 감귤 저기서 만들고 있고 아메리카노 형이 와서 만들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선우 씨 아메리카노 하나 더 있나? 밥 밑에 있어 어 미안해 미안해 네 자 템 떨어졌습니다 템 솔드 아웃이요 템 솔드 아웃이요 텍슨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밥이야 마지막이다 계란 두 개 더 사면 돼 어? 계란 마지막인데? 야 흑삼겹 두 개 야 흑삼겹 두 개 흑삼겹 두 개 어 계란이 안 되니까 어? 밥도 없다고? 어 아 밥이 없어요 밥이 없다고? 마감은 이거 없잖아 이거 자 재료가 없은담 야 지금 없어? 어째 없어? 저는 그지 그지 정말 또 죄송한데요 준비 됐어요? 흑삼겹으로 드려도 될까요? 야 흑삼겹 두 개 네 형 그럼 이거 일단 마와볼게요 혹시 콕가? 아 예 오케이 콕가도 되고 현나 현나 안녕 뭐야 솔직히 스템이 제일 맛있었죠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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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밥 먹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계란밥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추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저 저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그냥 장사한건데 우리 장사한건데 우리 가슴이 아니에요 오늘 네 어 고맙고요 다들 네 즐거운 밤 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추운데 너무 막 오늘 이 자리에서 내부해부 한번 해볼까? 네 안 될 것지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둘셋 지금까지 다가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너땜은 난 세상이 다르게 느껴져 오늘은 오늘은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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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영재, 영재 영재, 영재 영재, 영재 쟤네네 내가 먼저 했고 에이, 이거 아니 갔다 오세요! 하나, 둘, 셋 소 estan 은하 몬 몬 2, 2, 3 2, 3 유! 내 거 훔쳤지? 내 문제. 힐링이 아닌가를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 와! 옮겨! 너의 맘껏을 먹어. 감귤 사러 갈걸! 아 맛있는 감춘다. 어! 영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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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김치 시키시는 분. 고기 왔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소스예요? 어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숯국도 좀 원래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 소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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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삼겹살이야? 목살 삼겹살? 여기는 한 번 더 뒤집어야 될 거 같아 이렇게 한 번 뒤집으면 안 돼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딱 한 번 오 마크 형 이거 찍어주세요 팔뚝의 빗줄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안 받을 거 같은데? 우리 둘은 지내요 에이 형 내일은? 우리 오늘 열심히 더 벌었으니까 뭐 하러 갈까? 우리 팀은 무조건 볼링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배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반박식 갈래? 그럼 하자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진실 게임 할래? 오늘? 아니 그 볼링 치러 가자 그래 볼링 치러 가자 볼링 투표 볼링 할 사람 손 들어봐 볼링 하러 가자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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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팀 할 사람? 조용 조용 아니 그건 아니야 나랑 팀 할 사람? 볼링? 형 웬일이야 오늘? 나 마크랑 어? 아니였나? 어 아니였어 나야 나야 너? 나는 우리 팀이 그럼 형 솔직히 우리 팀에 한 명 와야 해 우리 팀에 유겸이 한 명 오자 그럼 우리 일단 그거 정하자 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지면 내일 아침 밥 설거지 내일 아침 밥 설거지 아니 두 개 다 시켜 야신밥도 만들고 와 와 어? 먹여주기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아니 뭘 먹여주기 야 내일 뭐 할래? 내일은 우리 내일 온전 야 해변 갔다 오자 얘기 들었는데 진현이 무슨 산책 아침 산책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청춘 예능은 또 바다에서 걷는 거 하나 있어야 되니까 카트 카트 어때요? 우리 저번에 했던 카트 같은 거 밥 먹고 잠심에 카트 했다가 그 다음 온전 그냥 온전 그냥 두 개 좀 숨어 있을게 그럼 어떻게 해? 각자 하는 거야? 아니면 같이 하는 거야? 카트 갔다 와 카트 너네 갔다 오고 근데 우리 한 명 안 하면 안 한다고 난 제발 안 가면 안 갈래 한 명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야? 근데 다 수결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제 세번은 다 수결인데? 응? 아 그니까 난 의견 얘기하는 거야 그냥 볼링을 하고서 내일 일정 짜는 거를 이긴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떨지? 제일 점수 높은 거 형 높은 거에 와겠네 어? 형 높은 거에 와겠네 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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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아 그렇다 아 그렇다 일단 이거 읽어보자 자 아가새 쪽지입니다 네 부모님과 다들 떨어져 지내는데 연락을 자주 드리는지 어떤 아들인지 궁금해요 나 엄마랑 아빠는 사톡 우리 아버지는 사톡 할 때 사토리로 갔어 그래 에? 사토리로 갔어? 밥 먹으나 어 그렇게 밥 먹으나 이렇게 이해하시다 밥은 먹고 다니마 이모티콘은 있어? 응 우리 엄마는 가끔 점을 붙인다 마지막에? 되게 정색하는 느낌 어 맞아 뭐하니 점 어디야 안 돼? 어디야? 어디니? 어디니 점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어때요? 자주 해요? 저는 매일 해요 솔직히 몇 년 혼자 하는데 초반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보단 카톡 위주인 거 같아 응 나도 나도 카톡 위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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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7 자아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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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 좀 철넘 같은데 어 가운데 근데 저 괜히 화나'll Oji인데 이걸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러운데 voting 사광산 officers 제이어스 루시아 짬뽀어 하얀 아빠도! 아! 그쪽은 하얀 아빠도! 와! 매cn하러 계삼까? 혼자로 음악을 주지 않으세요? 잘 해버리라고! 아, 그가 한 번씩 오고 싶어.. 이 분!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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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네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1등 해주세요. 액슨, 우리가 1등 했어요. 이게 바로 스킬맨. 저 볼링 안 쳐요, 저. 볼링 못 쳐요. 볼링은 못 친다고! 이번 주제는 제일 일이 없었어. 시스템에 꼴이 같은 곳이 저래요. 내일 아침 잘 먹을게. 그리고 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안 받으러 건강하게 하소기 끝까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I think it's dark. 나 많았으면 되는 거야. 나 너무 좋아. 야, 승헌 지인이. 내가 왜 저렇게 고장하는 거 안 돼? 내래주자. 나 왜 안 버리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나는 너무 나 노래를 잘하는 거야. 고기 부어서 못 파는 거 아니고? 라면은 어차피 많이 끓여야 되니까 이게 또 3개 3개만? 3개 6이나 5개 대박! 조개? 계란도 해줘야 오? 뭘 해줘? 계란들이야 예 영영이 해줄라 스크램벌 해도 돼? 어 좋아 영주야 스크램벌 그럼 여기다가 야 야, 설거지 만들지 말자.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물을 너무 많이 했어. 김치 라면 끓일까? 김치 너무 많아. 김치 라면. 야, 너 와서 이거 마셔. 괜찮은데? 응. 예스! 그치? 이게 있어야지. 모든 음식의 맛을 환상해 줘야 돼. 어? 네.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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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계란을 줘 난 계란 조금만 만들어줄까? 원래는 바람이 불쩌불더니 오늘은 바람이 하나만 가네 삼겹살은 바로 먹어야 맛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맛이 있다, 진짜 서버지 어떡하지? 야, 내가 어제 퇴근을 잘했어 아, 혼자 걸렸나? 뭐야, 여기 아침에 어제도 만큼 많았는데 오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몇 회원씩 걸려? 사장님이 지명으로 나도 할래? 나 할머니한테는 몇 회 이상해? 친구들, 다 먹었어? 어 몇 번 있어? 아, 있어 아, 고마워요 뭐야? 김치찌개랑 어제 김치 볶음이랑 삼겹살 삼겹살? 응 잘 먹었습니다 나는 꼴찌의 밥 먹기가 아니라 마크의 밥을 먹어요 어?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뺄까? 아니, 아니 대면담 먹을 거지? 어 왜 혹시 뭐 어떻게 이런 건지 무슨 거야? 너무 사이가 좋아서 다 세븐이네 왜 뭔가 한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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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먹으면 알려주십시오 괜찮아요 약속해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어 세금 또 한참으로 이렇게 흑 은근 이게 다 먹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땡큐 이거 탈피 아니야? 이걸? 형아 형이 안 탈해 어, 먹어! 아 진짜 잘한다. 다 왔어 진짜. 막 có junction 다 갔어. 진짜 있어요? 가슴이 뛰는 게 더 크게 느껴지고 있어 영재야, 영재 더 먹었어? 네, 영재야 잘 먹었어, 영재야? 잘 먹었어, 영재야? 지금 점심, 저녁 왜 잘 생겨 먹더라고? 네, 근데 이거 아가씨의 그 편지도 있어요 이거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럴까? 첫날에 하루에 하나씩 아니에요? 아, 그래요? 24시간이 모자란 가슴은 단 하루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일곱 명이 같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만약에 일곱 명 해야 되면 그럼 한 번은 그냥 단순히 한 번 스카이 다이빙 한 번 가보자 어, 단순히 손 잡고 손 잡고 에에에에 그냥 스카이 다이빙, 너 정비 안 자고 형 먼저 테스트하고 내가 형 하는 거 보니 정비 안 자 난 우리 유럽 갔으면 좋겠어 유럽 그냥 우리끼리 막 돌아다니고 나는 그냥 조금 뜨뜬한 물에 그냥 몸 좀 녹이고 싶어 아, 그래? 아, 영재야 뜨뜬, 뜨뜬은 뭐야? 뜨뜬, 뜨뜬한 물에 뜨뜬, 뜨뜬한 셀럽들만한 셀럽들만한 뜨뜬함도 아니고 뜨끈함도 아니고 뜨끈함도 아니고 뜨뜬함은 뭐야? 하나, 둘, 셋, 넷 뜨끈한 물에 잘 배웠네 잘 배웠네 뜨끈한 물에 나는 몸 좀 녹이고 싶어 운전 되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좀 잠 오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좀 잘까? 몸을 녹이면서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 우리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돼?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운전에서 도착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운전하고 가야 돼? 수단이 너무... 이렇게 했어 운동하고 가야 된다고? 운전, 운전 가야 된다고? 일단 가자, 여러분 네, 갑시다 뭘 뭘 끊었고 이게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이게 제봄이 형의... 아, 우리 잠옷 다시 안 쓰겠어 아, 긁었다 아, 섹세! 오 마이 갓, 지금? 헤이 헤이 아, 땡큐, 너 빨간 빨간 나 빨간 나 빨간 맞을까? 마킹은 빨간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아 넌 회색할게 난 블루할게 나 사이즈 인간적으로 어... 어... 나 핑크할게 아니, 나 하늘 색깔 할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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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보다 영재! 어? 응, 귀여운데? 뭐야, 뭐... 내가 싸는 단무스인데 이거 뭐야, 왜 핑크야? 아, 못 쪘어, 계속 나 노란색 없어? 노란색 유겸이 나 핑크할게요 이거 집에서 잘 때 진짜 편해 잘 쓸게 잘 쓸게 잘 쓸게요, 땡큐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어, 진짜 웃기다 어, 진짜 웃기다 공항에 들어갔네 편의적으로 맞추네 공항에 들어갔네 너무 귀엽다 오 황금방글 많이 나오네 이거 이거 아 이거 띄어야지 어, 띄어야 돼 아까 영재형이 옆에 왔어 잘 상관없이잖아 이거 해야지 근데 이거 편집 그냥 우리 바보처럼 그냥 나오게 하네 자 하나 둘 셋 네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몸을 녹이러 Let's go 출발 출발 난 오직 빰빰이야 예예 예 예 사랑해 아우 잘하고 가야겠다 진짜?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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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 하면서 기분 나쁘게 머리 밀기 자 그럼 의견 내는 사람 먼저 시도해봐봐 그래 내가 해볼게 어떻게 해 나 의견 멘트 할게 나 의견 멘트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나 어떻게 할 건데 나 먼저 시도할게 나 먼저 시도할게 나 먼저 시도할게 기분 나쁘게 해 진짜? 가능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좋은 말 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안을 내나 가요요 안을 내나 가요요 아싸 안 내면 좀 더 가요 가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앗뜩 자 정도껏 해 너무 세게 아니야 기분 나쁘게 밀기야 너무 잘 춘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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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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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알려줘 진짜 세상에 아니 아니 기분 나쁘게 밀기야 근데? 응 자신만한 스타일이 있죠 빨리 해야지 유경이가 키가 좀 커 사실 너무 쎘어 괜찮죠? 괜찮죠? 아 괜찮죠? 키 이모테이션 해도 돼요 이 게임 정말 좋은 애플했어?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언제야 너 치는 건 아니야 너 치는 건 아니야 종일 거야 해 이 노래 예 이 노래 예 이 노래 잘 되겠다 이 노래 잘 되겠다 아 아 이겸아 요즘 노래 많이 늘었다 아 이겸아 요즘 노래 많이 늘었다 아 아 아 아 아 첫 블링ukan 자 J.B. Vegas 안대원진 거 가위가위고 예에아 와 다들 예에 Trail 야itten가 해練 NO 맨하면 안 되잖아 자 J하고싶은MO J하고싶은MO alors 맴뱀 먼저 알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선수로 가자. 형 의중해. 제일 급했어, 노연이. 노연이 가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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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할까? 어. 아이고, 우리 재범이. 뭐 하면 돼? 재범이 형 운전 잘하더라? 아, 나 그거 할래. 내가 할까? 왜, 왜 주먹지요? 아니, 아니야. 왜, 왜 주먹지요? 이거 아직까지 좋구나! 아, 오, 오, 오. 컴나, 컴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살짝 밀어야지. 아, 아니. 살짝 밀어야지. 아니, 이렇게 믿냐? 아니, 저 왜 어디 너무 이상하다, 이거. 마컴이 마지막이야? 형 끌어줘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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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잭슨 너 진짜 안 했어? 어? 제이비 형 뉴 맥 미 티네이저 그게 뭐야? 뉴 맥 미 티네이저 제공아 우리 샤워진 치산 노래 잘 씁니다. 우리 샤워진 치산 노래 잘 씁니다. 기분 어때요? 이 게임 끝났어요. 이 게임이 좀 재미가 없어서 싼 거야. 알았어 그럼 더 재밌는 거 더 스펙타큼만 한 걸로 하자. 냉탕 얼음 밀기 진짜 춥더라. 내가 방금 밟아 나왔는데 얼음 짱이야? 추우니까 재밌는 거지. 들어가서 10초 버티기 하자. 들어가서 10초 너무 길고 5초 하자. 5초 버티기 그럴 거 같아. 얼음 되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갈배고 말고 좀 재료된 느낌 하나 해. 이런 거 있잖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일단 계란이랑 식혜 시켜보면 안 되나? 식혜 식혜. 계란 식혜. 지는 사람 이따 싸자. 사기하자. 한 남은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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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응. 여기서 미역국을 먹는다고? 아. 미역국에 식혜. 연인 너 기억했어? 아니. 이거 차가운 물이야? 빨리 빨리. 빨리 치킨. 빨리 식혜. 와우. 와우. 시작. 민기 신. 미역국. 제보 sam Like. 싸ование. 너무 환상 없을 것 같아. 연습 게임. 로 clim ajed. 계란. 프랑 maior. 유바위보. 뱀뱀. 한 명. 지금 경쟁하고 시켜. 영재 손. 한 번만 이동. 한 번만 더 했어. 안 돼. 내 손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영 x3 이렇게 했어. 진영 넷. 진정.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몸, 몸. 시작. 귀여워. 몸 좋다, 지금. 비중이 딱딱 보여. 앞으로 파이팅 하잖아, 이제. 땡큐. 자, 한 명씩 한 명씩 가져가세요. 옆으로 돌리세요. 저 옆으로 돌렸어요. 이어폰 보호에 막혔어, 오이. 원래 여기 빛은 거 아세요? 응? 한 번씩 커피. 뱀뱀, 나 링거 맞아야 될 것 같죠? 나 진짜 갔다 오니까 이 밖에 있어도 안 추워. 자, 한 게임 더? 한 번 더 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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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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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가 입안에 있는 거에요. 입안에 있는데 형, 영제 두 번 어떻게 했어? 영제, 영제 했잖아. 영제! 영제 갔다 와. 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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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 네. 들어가 영제 고! 영제 고! 영제 고! 하나! 혹시 생각하고 그럴게? 한 번 더 돼있네? 다른게만 하자. 뭘 다른게 해? 3개고, 3개고. 3개고, 3개고. 2, 4, 6에. 그럼 하나 더 하자. 웃지 않게. 웃음 참기에다가 웃음 참기에다가 뭐 하나 섞자. 웃음 참기랑 3, 6, 9랑. 진짜 진지하게 말해야 돼. 3, 9, 1, 2, 3. 4. 왜 이해가 되죠? 조금 나 웃어도 어? 나 웃었는데? 누가 봐도 웃으면 이거 인정해야 돼. 근데 내가 조금 웃는 상이야. 왜? 이거 이미! 야 이거 왜 이렇게 차가워? 이거 치워주세요. 왜 이렇게 차가워? 안 차가워. 너 몸이 차가운 거야. 자자자자 하자. 웃으면 안 돼. 하나. 먼저 웃어. 아! 웃지 않게. 하나 둘 셋. 시작. 2, 6개 이제. 2, 6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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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너무너무 웃잖아 이게. 어 형. 뭐 하세요? 아니 아니 웃어서. 지금도 웃으면 안 돼? 아니 잠깐만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나 물내려가지고. 아니 이런 변명으로 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웃는 건데. 달려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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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릴게요. 시작. 3주권. 5, 7, 8, 7, 12, 14, 갔다오세요. 왜? 갔다오세요. 다녀오세요. 괜찮아. 피부에 주세요. 모공까지 줄어드는 느낌이야. 모공까지 줄어드는 느낌이야. 아무 게임 랜덤 게임. 시작. 2, 4, 5, 5, 5, 5, 5, 5, 이제부터 갔다 올 때도 웃기지 않게 그래! 우리 그냥 뭘 하더라도 웃지 왜 나부터야 민망하잖아 형 웃지 마라 웃지마 웃지마 같이 정성 가다가 아 진짜 이제부터 들어갈 듯 하라고 엄청 있다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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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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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너가 터졌잖아 왜 웃었어? 갔다 오세요 갑자기 왜 웃어? 갔다 오세요 가자 아 됐다 아니 이 말 못했잖아 형 야 가 가 야 아니 웃는 이유 뭔데? 왜 어떻게 했어? 야 야 야 야 야 빨리해 야 나 이번에 미끄러졌어 아 빨리해 소공쟁이야 뭐 야 미쳤어 야 미쳤어 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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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박형이야 일단 박형이야 일단 박형이라고 잠깐만 나 거리때문에 혼동했어 안 내무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무진거 가위바위보 형을 이거 시키고 와 냉장 빠졌다가 아 대박이다 이상한거 다 내가 해 야 뭐 야 왜 바로 앞에 있어 뭐 시킬거야 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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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먹게 계란 1먹게 계란 1먹게 계란 1먹게 상먹어요 오징어 어? 상먹어 오케이 일단 여기 얼굴라차 없을건데 아 제가 7먹제라서 우징어 하나 그랬네 여짜러요 여짜러여 제 7끼랑 여기 3끼리에 3개니까 6개 아 그럼 9개를 해주세요 고맙게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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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응 어? 왜 안 먹어? 아우, 대단하세요. 괜찮아요? 네. 오, 오징어. 이제 계란도 먹어야지. 안 먹어. 안 따오세요. 안 따오지 내가. 안 따오세요. éta 많이 해도 되는데이진 형이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이제 저희가 막을 먹으러 가련데이! 재fried 형, 순두부 매우 좋아 하잖아? 순두부 해물 저쪽? 안 들리는 척 하는 형이 형! 오오오오오옷 주 해요, 숱 Us Us까지 산다고 자랑하는 거 좀? 아니...받았어요. 주 heurie differenti 그래서 한pay 키 Key aces 재범이 형 순두부 겁나 좋아하잖아 순두부 해물 어쩌고 저쩌고 안 들리는 척 하는 형이요 기어권 설탕을 자랑하는 거 지금 몰라요? 아니 받았어요 아오 휴대폰 설탕 한쪽 뗐어 뗐어 앞으로 하자 어땠어 운전 오늘 나 솔직히 좋았어 좀 배고프네 이제 내가 즐거움을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 빡세게 춤출 때 있잖아 뭐야? 이거 이거 그거야 이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진짜 몸이 너무... 잠수함! 잠수함 타고 싶어요! 잠수함 저기 탈 수 있어 진짜? 오 잠수함 타고 싶어 오 신기하다 여기서 둘 다 싼 게 17,000원 정도야 얘들아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긴 살면 여기서 봐 먹어 그래 좋아 진짜 편의점 진짜 편의점 진짜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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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켜서 먹어 아 그러네 갔다 와 만 원이면 많은 거 먹어 맞아 이걸로 라면 2개 아니 잠깐만 볶음밥도 먹었어 요즘에 볶음밥도 잘 돼 있어 파위점이 근데 좀 많지 않아? 너무 처음 만드죠? 처음 만드신 게 우리 다섯 명은 여기로 먹어도 되는 무지 잭슨이 하자고 해가지고 천국까지 확 하자 해가지고 게임이니까 아 게임이 그럼 이제 두 명이요 여기로 와 자리 왔어 자리 왔어 자리 왔어 다 바꿔야지 진짜 질 좀 먹었어 진짜 질 좀 먹었어 진짜로? 어 난 이거 너무 행복했어 승자 통영을 하자? 어 통영을 하려면 하자 여기 이거 다 주세요 여보니 편의점 편의점이 없어 나 편의점이 있냐? 없어 편의점이 있냐? 없어 야 내가 고를 줄 몰랐다 진짜 아니 내가 야 봐봐 갈바부는 찐 내면 안 돼 우리 팀의 습관 이미 다 주먹으로 됐어 찐 안 찐 절대 안 돼 맞아 그냥 뽀뽀뽀 빠빠빠빠 아니면 묵 묵 묵 내야 돼 그 두 개만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거야 이 동네 네 편의점이 없어요 이것도 몸에 안 좋아 그럼 그럼 이렇게 설마 이거 만 원 남지 않겠지? 절대 안 넘어 진짜 절대 안 넘어 한 번 물어보겠어 6천 원 6천 원 형 제발 빨리 올라올래? 슈퍼가 없지요 식사하셨어요? 네 네 아 같이 식사하려고 했어요 응 너 하나 마실래? 아니 제발 나는 아이스크림까지 형 제발 여기서 시간 끌지 마 제발 4인분으로 하고 칼국수 하나 시키면 딱 괜찮을 거 같은데 양도 딱 괜찮을 거 그럼 이런 식으로 통으로 나와야지만 그럼 저희 라면 3인분 칼국수 2인분 그럼 얼마야 그래도 돼 그래도 상관없어 바다는 이쁘네 나 지금 누가 밥 먹고 있으니까 모든 것보다 더 행복해 저기 위에는 저기 위에는 야 매운 거 따뜻한 거 뭐가 맛있냐 어 나 이미 배불러 내 생각 솔직히 이거 거의 X팸 광고야 이 프로그램 우리 X팸만 먹고 있어 통조리팸만 먹고 있어 저걸 뭐야 기다리기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기다리기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오 X팸 아 여기서 천 원 더 드리면 야 근데 너 그거 어디서 구워볼게 여기서 천 원 더 드리면 구워달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니 만약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어봐 진짜 진짜 죄송한데 혹시 이거 구워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천 원 더 드리면 잔돈 구워달라고 네네네네 네네네네 아 이거 안 주지 아 그거 안 주지 정말 감사해요 네 비밀로 해주세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예 아예 스나 스나 좀 돈 조금 더 보태줄게 아뇨 괜찮아 진짜 보태줄게 필요 없거든 100원 이걸로 햇반 더 먹어 스나 100원 쓰기 싫으면 줘 나 지금 저금통에 저금통에 야 난 만 원의 행복도 할 수 있어 스나 우리는 라면이랑 칼국수 시켰으면 라사 2개나 시켰어? 아니 5개 시켰어요 아 칼국수 2인분 라면 3인분 맛있게 드세요 혹시 스나이 좀 먹고 싶어 할까 좀 시켰어 안 들어오네 진영아 먼저 1,000원 드릴게 진영 그 공기밥 잠깐만 여기 공기밥 물어봤는데 잠깐만 미안해 뭘 물어봐 저기요 공기밥 1,000원이죠? 네 아 1,000원이에요? 1,000원 야 저기 2,000원 남았는데 뭐 할 거야 봐라 이따가 아이스크림 디저트까지 디저트까지 풀 세트 야 얼마나 만 원의 행복 디저트까지 왜 득션아 왜 이렇게 하며 먹었어 그니까 나도 또 해 그니까 아니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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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결 우와 대 우아 레사 골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와 전복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그럼 찔러볼래 뭐야 뭐야 움직여 소플레스 소플레스 근데 왜 움직여? 진짜 먹었을까? 혹시 다른 거예요? 너 죽었어 그렇게 말해 제자락에서는 왜 이렇게 너무 질리지 않아 진짜 맛있다 무슨 쌩이 움직였어? 와 진짜 대박이다 잘해 주셨네 잘해 주셨네 잘해 주셨네 잘해 주셨네 버섯까지 언제 주셨네 저 정도면 네가 졸려있는데 안 되겠다 안 돼 감기 닭도 하나 주세요 플래시 플래시라는 단어 있어 단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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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가 맛있었네 맥주가 맛있게 근데 아니 뭐 없는데 이제 또 달라고 아니 먹고 싶어 이게 더 맛있어 맛있어 다 먹으래 다 먹으래 2천원인데? 불쌍이 됐군요 이 형은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솔직히 소스 찍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소스는 맛 없지 그걸 왜 찍을래 저거 맛있게 빠지는 느낌인데 이거 지금 벌어진다고 야 방금 내가 스팸 두 두 캔 사오지 않았어? 네 어? 진짜로? 아니야 여기다가 아니야 먹어도 돼 너무 많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아이스크림 유겸아 가자 나 안 갈래 왜? 아 기차인데 계속 다 데려가 아 나 안 갈래 아 나 안 갈래 유겸아 가자 아 갔다 와 애교 한 번 보여줘 아니야 난 이미 다 먹었는데 근데 더 먹을 수 있잖아 나한테 배고프대매 딱 1은 1 2는 2야 형 잘 갔다 와 자 이제 먹어도 돼 가면 가면 못 해 가면 못 해 가면 못 해 가면 못 해 지금 먹을까요? 가면 못 해 이게 저기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뜨겁다 여기 아 가면 못 해 가면 버려지는 마isas 가면 못 해 가면 못 해 마사지 더 우울 매일 탈탈 바다 통으로 먹는 것 같아 너무ricanes 나한테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아마 만 원. 아마 참 웃기다. 만 원인데? 밥도 먹었고 디저트까지 먹었고 사탕까지. 오너스. 이 시간은 안 먹었고 애기의, 이 시간은 공통을 안 먹었어요. 이 시간은 마라의 시간은 안 먹었고 이 시간은 안 먹었고 너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안 먹었고 너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정림이 되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있는 시간은 소중한 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셋분들, 작가 누나들 우리 I.M.B.C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죠 I.M.B.C I.M.B.C! I.M.B.C!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셨어요 I.M.B.C 너에게 내 맘을 다 바쳐 전하고 싶어 I.M.B.C I.M.B.C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 Don't worry, baby, 어쨌든 뭘 하듯이 오, 배배는 노래 잘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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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좀, 일기지 않게 김님 죄송합니다, 이거 무사라서 안 돼요? 팔만 해? 네, 많네, 많네? 응 끝났습니다 이거 엉뚱이 된다 화이팅 끝났어 그 다음에 찾아 뺑김치 시키신 분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